목표 달성. 목표 2. 마이크는 못낸다.. 상대로 입고가 부족한다고 합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2, 2단계. 경고 – 강원도 전투 중에서 경고 – 전투 중에서 경고 – 전투 중에서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연락이 부족합니다. 연락이 부족합니다. 연락이 부족합니다. 여우 sudden 수ца 부족함을 하겠다. 신선이 무지는 모든 공격을 받는다, 이제 전전이 있습니다. 뭐지? 공격하십시요. 공격 기간에 많은 분이 있겠습니까? 공격에 가득한 위치에 기ên console이 있습니다. 전환을 취해야 합니다. 경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하려고요. 목표 1, 5-10. 목표 1, 2주, 3주, 3주, 3주. 목표 달성. 목표 3점. 목표 3점. 목표 3점. 목표 16-1 đi. 목표 16-0. 목표 16-0. 목표 위치는 끝. 목표 달성.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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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함 목표 1-2-1. 걸렸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폭염 모르owe. 경운이ök 목표 1. 목표 2랑에 적응하십시오. 왜 이렇게 트리플이랑 캐리어가 다같이 나오지? 다같은거 다같은거 같다 쏘리여? 감사합니다 까비까비 이킬이 뭐야? 우리 너무 감춘다! 아니 힘을 너무 감추는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래도 스크린에 걸린 게 몇 갠데 이거 너무 그거 갖춘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잠깐만 우리 각방분들한테 아까 받은 거 늑채팁이랑 다시 그대로 해도 되냐고 물어봐 아 늑채팁이랑 같이 쓰면 안 될까요? 네? 늑채팁으로? 아.. 근데 아까 이걸 믿어 아 일단 다시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혹시 맞아 가능하신가 해서 아니 재호님 혹시 이거 선입으로 다 받아서 혼자 꿀꺽 하려고 한 거 아니죠?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혼자 먹으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솔직한 행동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지금 이거 지진 타이밍이 이거 맞아요? 아니 우리 비코 4번으로 내려와봐 네 4번? 이재호 뭐해 진짜 알겠습니다 저희 왔고 저희 그 뭐지? 거기 팀에서 점프로 사다리 타주시고 저희가 여캠 맵 사다리 타게요 네 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린이가 점프로 사다리 맵 타고 우리가 그 여캠 맵 사다리 타게 네 알겠습니다 아 내가 사다리 타게 내가 네 네 어 맥힙이 형이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아이고 우리 이중한 성균이한테 사다리 타게 하면 안 되지 아 네 그쪽 팀은 이기셨나요? 네 니용 우리 순서 사다리 그럼 내가 탈게 어 순서 한 명만 타주고 어 네 맥힙이 형 맥타 알죠? 아 나 나 아 아 아 아 태태네 아 아 아 여섯 개 아닌가?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공적전이 맞아 아 베이리그 태태 아우 그러네 일곱 개 빽 아포 오 잘하는 태태는 재밌어 베트로 워미어 아 그 아 그 범위어가 아니구나 낙함 아이고 아이고 잘못된다 its GOT 아 его 아 Hö 올